네 시작할게요 저번에 패셔니스타에 대한 마스카야 CNN 적용하는 거 그거 해서 다시 좀 더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github에 올렸어요 근데 일단 그 github에 올리는 게 제가 케그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를 마치 git clone처럼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올릴 필요가 없나 해서 일단은 ipymb 파일 하나만 올리긴 했어요 혹시 그거 이따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번에 남유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 하니까 확실히 되더라고요 그게 체크가 되고 해서 시작해 봤습니다 일단은 저번에서 좀 추가적인 내용들을 기준으로 그 중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 다 비슷하고 위쪽에 써놨나? 어디 써놨는데 잠시만요 아 네 이거 패셔니스타 데이터셋을 들어가 보면 설명이 돼 있어요 그 저번에 46개 카테고리인데 92번 이게 90 몇 번 이게 뭐냐 해서 봤더니 보면 여기 기준이 있어요 일단 46개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거는 27개의 주요한 아이템과 19개의 무슨 파트라고 써있는데 정확한 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거를 비교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92개의 연관된 어트리뷰트들이 또 있다 이렇게 써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추가적인 번호들은 92 여기에 속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속하게 되냐면 저번에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클래스 아이디가 13, 23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봤을 때 맨 앞에 부분이 46개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보면 92번 이하로 다 돼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46번까지 있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이제 카테고리 아이디는 클래스 아이디의 첫 번째 것만 가져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맥스를 한번 출력해 봤습니다 그래서 46개가 46번 그러니까 0부터 45니까 45가 출력이 되는지 보면 출력이 되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죠 그렇고 그 외에는 저번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트레인을 실제로 해보니까 트레인이 잘 됐어요 그래서 봤을 때 처음에는 이게 보니까 그것까지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시간상 잘 못 보긴 했어요 러닝 스케줄러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제 그건 잘 못 해 봤고 일단은 어쨌든 처음에는 러닝레이트를 좀 두 배로 해서 에폭을 구분하고 이때 헤드만 학습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좀 더 전체를 학습하는데 러닝레이트는 변화를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러닝레이트가 초기 값 설정이 0.00049, 그 다음에 268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니까 일단은 그대로 러닝레이트를 좀 더 빨리 해 가지고 한번에 좀 빨리 하는 그런 특징으로 처음에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은 그래서 이 모델의 헤드를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제가 완벽하게 딱 이거다 하는 건 찾지를 못해서요 근데 여기 그 메타폴트에 마스크하시는 위키 이 부분에 보면 그냥 이렇게는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를 트레인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보면 모델 트레인에서 레이얼즈를 헤드라고 주면 트레인 헤즈 브랜치스라고 쓰여 있고 가장 적은 메모리 그 다음에 3 플러스 4 플러스 올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방식 추가적인 몇 가지 옵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마스크 브랜치 부분인가라고 생각했는데 브랜치스라고 하는 거 봐서는 물론 추측입니다 마스크랑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여러 가지 다중 클래시피케이션이랑 그 다음에 바운드 파스 레그레이션 이 세 부분을 헤드라고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확신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보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여기에서는 설명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델의 헤즈 부분이다 라는 거고 왓 기즈가 아닌가요? 왓 아르네요 어쨌든 그 다음에 롯스 펑션을 확인해 봤어요 이게 실제로 하다 보니까 여기 학습을 할 때 보면 여기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 롯스, rpn 클래스 롯스, rpn 바운드 파스 롯스, 마스칼 cnn 클래스 롯스, 좀 롯스가 많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이에요 여기까지 그 케이블을 적용했으니까 밸리데이션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뭔지도 해 봤는데 이것도 인터넷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은 밑에 출처해 있고 그래서 rpn 클래스 롯스랑 rpn 바운드 파스 롯스 이거 다 부분에 보면 그냥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잘 설명되어 있는 그림을 가져와서 추가적인 값들을 넣었는데 보면 처음에 이 rpn 리전 프로포션 네트워크에서 보면 이 소프트 맥스랑 바운드 파스 레그레이션 두 개가 있죠 그럼 여기를 이제 rpn 클래스 롯스라고 하고 여기를 rpn 바운드 파스 롯스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것도 다 사용을 하는 거였어요 보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개의 브랜치가 있는데 그 세 개인지 세 개의 브랜치도 마스칼 롯스, 바운드 파스 롯스, 클래스 롯스 그 다음에 이걸 다섯 개를 더한 값이 전체 롯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값들이 전부 다 팩 프로포케이션에 반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을 두 번째 할 때는 러닝레이트를 기존 러닝레이트를 하고 예폭을 여섯 번 해서 전체 올수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이렇게 학습을 다르게 하는 거는 처음 봐가지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케라스의 히스토리를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보면 new 히스토리를 적용하고 기존 히스테리랑 new 히스토리의 같은 리넥스를 플러스해서 다시 히스토리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다시 히스토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한 다음에 러닝레이트를 완전히 줄여요 5분의 1로 줄이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학습을 하면 할수록 글로벌 미니봄에 점점 가지만 그 튀는 현상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 러닝레이트를 조금 줄여서 조금 해서 좀 더 조밀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에폭을 8번으로 늘리고 러닝레이트가 너무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이 끝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주얼라이즈 트레이닝 커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베스트 에폭을 출력해 보면 여기 5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5가 지금 플러스를 했는데 우리는 에폭을 1, 2, 3, 4로 하지만 실제로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4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가 기준을 그냥 여러 가지 러스가 있는데 당연히 전체 러스를 봐야 되니까 전체의 밸리데이션 러스를 본 거죠 전체 밸리데이션 러스에 아그맨을 해봤더니 여기 이 부분이다 지금 4부분 이 부분이 가장 작게 나왔다 했는데 제가 밑에 또 추가적으로 이거 하면서 코드 리뷰를 한 거는 보면 전체적인 곡선이 내려가고 있죠 아직 오버피팅이 되지 않았어요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물론 이게 점점 길기가 작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수렴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아직도 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더 개선의 여지가 있는 모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측 부분인데 그 예측 부분은 제가 막 엄청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좀 해석이 어려워서 일단 뭐 그 베스트 에폭을 아까 5번이지만 실제로는 0부터 시작하니까 0,4를 가져와서 그걸 사용했다라는 거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고 실제 사용을 해봤을 때 이런 이미지들 보면 근데 생각보다 Detection은 잘하지만 Segmentation을 잘 못하죠 여기도 이게 왜 이 전체 옷은 Detection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이렇게 팔 이거 솔직히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신발은 잘 됐지만 이거는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옷은 안 됐죠 그리고 이거 가방인데 슬립스라고 잘못되어 있고 어쨌든 이게 그렇게 엄청 뛰어난 성능이다라고는 제가 체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게 좀 아쉬웠고 추가적으로 제가 잠깐 놓친 게 있는데 그 질문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마스킹하는 부분이 있어요 트레이닝 전에 잘 됐는지 확인하는 건데 보면 이렇게 탑이나 쇼트버 같은 부분은 이게 마스킹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게 맞겠죠 근데 포켓 아니면 슉 이런 거 보면 색깔이 살짝 다르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엔코디드 픽셀 저번에 제가 설명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픽셀이 있는 부분의 시작점과 그 다음에 개수 이 정보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신발이 한 짝이고 다른 짝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기가 가능하지? 라는 게 좀 제 의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발 이렇게 한 짝으로 있는 것들은 슬립도 보면 한 짝으로 있는 것들은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내부적인 부분을 봐야 하는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의 것들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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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